마법사의 제자, 일부 마법사의 제자, 일장 모험의의 구름, 울퉁불퉁한 실버피크 산맥과 고대 웨스트우드 숲 사이에 자리 잡은 번화한 에즈워터 마을에서 삶은 계절의 흐름만큼이나 평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작물, 동물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며 그들의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인 젊은 엘라라가 홀어머니와 함께 작지만 아늑한 오두막에서 살았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엘라라는 호기심이 많고 활기찬 소녀였고 거칠고 갈색 머리와 에메랄드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련한 독서가였고 지식에 대한 갈증은 만족할 수 없었으며 그녀는 책의 가시가 닳고 페이지가 길기가 될 때까지 읽고 다시 읽었던 그녀의 빈약한 책 모험을 수도 없이 볼똘히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엘라라가 마을시장을 따라 걷다가 그녀는 여러가지 장신구와 호기심을 파는 신비한 여행자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의 길고 은빈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푸른 눈을 가진 독특한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드레인이었고 그는 마법사였습니다. 엘라라는 그의 노점에 진일된 마법의 물건들을 바라보며 흥분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황금 나침반의 복잡한 패턴 수정 구슬의 매끄러운 표면 봉황 깃털의 빛나는 깃털을 추적하면서 그 물건들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엘라라가 가족 장정이 된 낡은 책을 살펴보자 엘레는 아는 채 하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숙녀분 당신은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힘과 지식을 가진 책인 엘란드리아의 토메입니다. 그것은 최초의 마법사가 쓴 것이라고 합니다. 엘라라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려졌습니다.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고대 마법을 방해할까봐 겁이 난 듯 나는 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엘드레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희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엘라라. 비록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신비한 예술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훌륭한 마법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추솔사의 말을 생각하던 그녀의 숨결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엘라라는 항상 자연의 힘과 이상한 연결을 느꼈고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미지의 것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마법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감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주저하며 울었습니다. 엘드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지식에 대한 갈망이 보입니다 엘라라. 저는 당신의 멘토가 되어 영광입니다. 그래서 엘라라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드레는의 지도 아래 그녀는 그녀의 타고난 힘을 이용하고 그녀의 진정한 잠재력을 열어주는 마법의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도전과 위험 그리고 그녀 앞에 놓여있는 믿을 수 없는 운명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적한 에즈호터 마을에서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고 마법사의 견습생이 마법과 경의의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이야기가 곧 전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장 마법사를 만나다 날이 갈수록 엘라라는 엘드레니 에즈호터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집안일과 일상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그녀에게 공개된 마법의 세계에 소비되었습니다. 어느 운명적인 오후 태양이 지평선을 향해 질 무렵 엘라라는 마을로 들어오는 아직은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엘드레니 돌아왔고 그와 함께 그는 마법의 아우배를 내뿜는 호기심 많은 나무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엘라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를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어르신들 당신이 돌아왔군요 라고 그녀는 흥분으로 눈을 빛내며 소리쳤습니다. 마법사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정말이야 엘라라 당신의 마법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엘라라는 간절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 둘은 엘드레니 임시 캠프를 설치한 웨스트우드 숲 가장자리에 외딴 공터로 후퇴했습니다. 엘라라가 마을 사람들의 꼬치꼬치 캐묻는 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마법의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엘드레는 나무 교짝을 열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룬 크리스탈구 빛나는 크리스탈로 장식된 지팡이 그리고 주문과 주문이 들어있는 몇 개의 두루마리 등 다양한 마법 아이템들을 공개했습니다. 엘라라가 마법의 공예품들에 경탄했을 때 엘드레는 그녀의 훈련이 엄청난 헌신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길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녀에게 어둠의 예술을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엘라라는 도제 생활을 시작하면서 모든 단어를 흡수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문 제작의 기본을 터득하고 그녀의 타고난 마법 에너지를 전달하는 법을 배우며 부지런히 연습했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었을 때 그녀의 발전은 놀랐고 마법의 세계와의 연결은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엘라라가 공중부양 주문을 연습하고 있을 때 공중에서 수염을 기른 왕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놀란 엘라라는 공중에 떠있는 물체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주문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던 엘드렌이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엘라라, 이 왕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마법사 중 한 명인 아치마지 가브리엘을 소개합니다. 가브리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엘라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마법사여, 나는 당신의 발전을 지켜보았다. 마법에 대한 당신의 적성은 예외적이며, 저는 당신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엘라라는 그런 유명한 인물의 칭찬에 영광스럽게도 얼굴을 붉혔습니다. 가브리엘의 방문은 그녀의 훈련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주교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고, 엘라라와 함께 신비한 예술에 대한 그의 방대한 지식을 공유하여 그녀의 마법적인 지평을 더욱 넓혔습니다. 엘드렌과 가브리엘의 결합된 지도 아래, 엘라라의 능력은 번창했고, 그녀는 마법 세계의 신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새로 발견한 힘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녀의 잠재력의 한계를 탐구하기를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강화되면서, 엘라라는 자신의 결심을 시험하고, 가장 깊은 두려움에 직면하도록 강요하는 큰 도전이 앞에 놓여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3장 첫 번째 교훈 기대감에 가득 찬 엘라라가 엘드렌과 가브리엘이 기다리고 있는 글레이드로 갔을 때에는 거의 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공식적인 마법 훈련의 시작이었고, 그녀는 두 개의 완성된 마법사로부터 배우기를 열망했습니다. 엘라라가 다가오자 엘드렌과 가브리엘은 아는 채 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엘드렌은 당신의 첫 번째 교훈, 엘라라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균형과 통제의 중요성을 가르칠 것입니다. 마법사에게 소모되지 않고 마법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마법사에게 필수적입니다. 개브리엘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다갔습니다. 이 균형의 열쇠는 지구, 공기, 불, 그리고 물이라는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는 네 가지 요소 안에 있습니다. 각 요소는 고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전달하는 법을 배우면 힘과 이해력이 커질 것입니다. 엘라라는 가브리엘이 기본 원리를 설명할 때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구는 안전과 회복력을, 공기는 자유와 지성을, 불은 열정과 변화를, 물은 적응력과 직관을 나타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연습은 엘라라가 주변 환경에 있는 각 요소의 존재를 느끼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자연계의 감각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발 아래 땅, 그녀의 피부를 애모하는 공기, 근처에서 탁탁거리는 불의 온기, 그리고 근처 겨울의 부드러운 흐름을 느꼈습니다. 일단 엘렌이 그녀의 감각을 염마한 후, 엘렌은 그녀에게 간단한 요소 조작을 시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땅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에너지를 작은 흙 위에 집중하고, 그것이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상상하세요. 엘라라는 집중력으로 이마를 찡그리며, 땅에서 떠내려오는 흙을 상상했습니다. 놀랍게도 작은 흙더미가 그녀의 의지에 힘에 떨면서,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가브리엘은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변의 공기를 조절해보세요. 부드러운 바람이 당신의 몸을 휘감고 있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엘라라의 초점은 공중으로 옮겨졌고, 그녀는 미묘한 조류가 그녀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풍이 그녀를 휘감았고,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 주위에서 춤을 추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엘드렌은 그녀를 불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 원소는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이발성이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경고했습니다. 하나의 불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엘라라는 조심스럽게 불길이 확대되는 것을 상상하며, 불길에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기쁘게도 불은 응답했고, 키가 점점 커지고 밝아졌고, 따뜻함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브리엘은 그녀를 개울 가장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물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작은 소용돌이 속으로 안내하세요. 그가 지시했습니다. 엘라라는 물 위에 시선을 고정하고, 물살이 소용돌이 치는 패턴으로 바뀌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물은 뒤척이며, 거품을 내는 작은 소용돌이를 형성하며 따라갔습니다. 하루가 진행됨에 따라, 엘라라는 각 요소를 조작하는 연습을 했고, 점차 자신감과 정확성을 얻었습니다. 두 마법사는, 그들의 어린 견습생이 기본적인 마술의 기초를 터득하기 시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자, 엘드렌과 가브리엘은 수업을 마쳤습니다. 기억하세요. 엘라라.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마법사의 진정한 힘은 마법을 휘두르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소들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 대한 이해했습니다. 엘라라는 그녀의 멘토들이 준 지혜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다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갈 때, 앞의 길이 도전과 발견으로 가득할 것이란 것을 깨달았지만, 엘드렌과 가브리엘의 안내로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것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밤하늘에 첫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을 때, 엘라라는 새로운 목적과 결심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오늘 배운 균형과 통제의 교훈은 그녀의 마법 여행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마법사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늑한 오두막 집으로 돌아온 엘라라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적힌 채, 뒤를 기울이는 어머니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엘라라, 약속해줘.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 항상 기억할 거야. 그녀의 어머니는 눈물로 눈을 반짝이며 애원했습니다. 엘라라는 사랑과 감사로 가슴이 부풀면서,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약속할게요. 어머니. 그녀는 결의의 참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심어준 나의 뿌리나 가치를 결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행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나는 당신의 사랑과 지도를 항상 나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날 밤 엘라라가 잠이 들자, 그녀의 꿈은 활기찬 테피스트리처럼 소용돌이치고 뒤엉키는 기본적인 마법의 환영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녀의 내면에서 불꽃에 불을 붙였는데, 불꽃은 그녀가 계속해서 신비한 예술의 신비를 풀어나갈 때만 더 밝아질 것입니다. 엘라라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녀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 앞에 기른 위험, 놀라움, 그리고 게시로 가득 찰 것입니다. 4장 의지의 시험. 엘렌과 가브리엘의 지도 아래 엘라라가 마법 훈련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지식과 숙달은 엄청나게 성장했고, 그녀는 주문을 짜고 새로 발견한 힘을 통제하는데 능숙해졌습니다. 어느 상쾌한 가을 아침, 엘라라가 글레이드에서 마법을 연습하고 있을 때, 엘드렌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엘라라,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결단력, 용기, 적응 능력을 측정할 의지의 시험입니다. 엘라라는 호기심을 자극하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도전? 엘드렌, 가브리엘은 엄숙한 표정으로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위스트로 숲 깊숙한 곳에는, 원소의 도가니로 알려진 숨겨진 동굴이 있습니다. 4대 요소가 모여 감히 진입하는 이들의 기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힘의 공간입니다. 동굴로 가서, 그 안의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엘라라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쥐저없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원소의 도가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것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멘투들은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함께 엘라라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물약, 두루마리, 그리고 마법에 걸린 작은 단검을 포함한 필수적인 물품들의 주머니를 제공했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뒤적힌 엘라라는 웨스트우드 숲의 심장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숲이 1.5km를 지날 때마다 점점 더 짙어지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여정은 고달팠습니다. 도중에, 엘라라는 호기심이 많고 친절한, 적대적이고 위험한 다양한 마법의 생물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위험한 지형을 항해하고, 그녀의 길을 건너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 그녀의 재치와 마법에 힘이 의존했습니다. 며칠간의 여행 끝에, 엘라라는 마침내 원소의 독반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동굴은 복잡한 눈과 4가지 요소를 나타내는 기후들로 조각된, 거대한 돌 아치길과 함께 경위심을 불러일으키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벽 자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부드럽고, 천상의 빛에 의해 조명되었습니다. 엘라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4개의 뚜렷한 경로가 있는 큰 방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길은 지구, 공기, 불 또는 물과 같은 요소의 기호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녀의 멘토들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엘라라는 요소들의 순서로, 시련에 직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산의 상징으로 표시된 길을 따라, 지구 시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통로는 그녀를 미궁의 터널을 통과하도록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활기찬 돌 수호자들과 위험하고 변화하는 지형을 만났습니다. 환경을 통제하고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그녀의 대지 마법을 사용함으로써, 엘라라는 성공적으로 시험을 항해하고, 다음 방에 나타났습니다. 엘라라는 강력한 돌풍과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해오리 바람에 직면했기 때문에, 항공시험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녀의 공기 마법을 이용하여, 그녀는 바람의 흐름을 이용하는 법을 배웠고, 우아하게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그녀의 길에 있는 치명적인 장애물을 피했습니다. 흐어제 재판에서, 엘라라는 그녀를 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불타는 불길에 직면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그녀는 불꽃을 끄고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내며, 불 마법에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엘라라는 물재판에 직면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거대한 수중방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재빨리 마법을 걸었고, 소용돌이치는 물살을 항해하고, 물속을 질주하는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얼음 파편을 피하기 위해, 물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기진맥진했지만, 승리한 엘라라는 최종 재판에서 나와, 원소의 도관이 중앙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곳, 동굴의 중심부에, 빛나는 수정이 발견되었습니다. 2부 비밀과 그림자, 오장여정의 시작, 엘라라가 동굴 중앙에서 맴도는 수정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이 엄습했습니다. 그 교도는 4가지 요소에 결합된 힘으로 펄프하면서, 거의 가시적인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며, 손을 뻗어 오브를 만졌고,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 그녀의 몸에 힘이 속붙였습니다. 환상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고래의 전투, 강력한 마법사, 그리고 어둠에 쌓인 숨겨진 영역에 희미한 빛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압도적이었고, 엘라라는 고개를 돌며 손을 거두면서 숨을 헛떡었습니다. 환영이 희미해지자, 그림자에 가려진 신비한 인물, 그녀의 영혼을 끝뚫어 보는 듯한 가지 이미지가 남아있었습니다. 엘라라는 이 모습이, 자신의 마법 여행의 과정을 바꿀 수 있는 숨겨진, 진실인 어두운 비밀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엘라라는 용기를 내어 원소의 도가니를 통해 돌아왔고, 각 재판은 이제 정복되었고, 그녀의 인내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자랑스럽고, 안도의 표정을 지은 엘드렌과 가브리엘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밝혀내야 할 숨겨진 비밀입니다. 엘드렌과 가브리엘은 걱정스러운 눈길을 주고받은 다음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시련만이 아니라, 원소의 도가니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라고 가브리엘은 인정했습니다. 그 신비한 인물에 대한 당신의 환상이, 더 깊은 진실을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엘드렌은 우리는 당신이 이 비밀을 푸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엘라라, 그러나 앞으로의 길은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것이든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엘라라는 확신에 찬 눈을 빛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진실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도전에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멘투들의 지도 하에, 엘라라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비전에 숨겨진 비밀을 풀고, 그림자 같은 인물의 비밀을 풀기 위한 탐구입니다. 함께, 그들은 고대의 통을 탐구했고, 현명한 현자들과 상의했고, 잊혀진 왕국의 구석으로 그들을 이끈 신비한 단서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수색이 깊어지자, 엘라라는 수색이에 걸친 음모의 그물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야에서 본 신비한 인물은, 오래전에 금지된 마법을 파고들었다는 이유로, 추방된 모베인이라는 이름의 고대 마법사로 밝혀졌습니다. 모르베인이 마법사의 힘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증폭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인공물인 흑요석을 발견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셉터는 끔찍한 대가를 치렀고, 그것을 휘두른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파괴를 일으킬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엘라라는 옥시디언 셉터를 찾아, 어둠의 힘이 절대 악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드렌과 가브리엘은 엘라라의 탐구가 개인적인 여행일 뿐만 아니라, 왕국 자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엘라라와 그녀의 멘토들이 위험한 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은 그들이 엄청난 적들과 상상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 용기, 그리고 마법의 힘을 합쳐, 그들은 그림자와 맞서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여행의 시작은 엘라라의 삶에서 그녀의 능력, 그녀의 결심, 그리고 그녀의 정신을 시험할 새로운 장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하면서, 그들 또한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들의 공유된 경험이 그들의 신뢰와 동지혜를 강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여행 내대, 엘라라는 다양한 마법의 존재들과 고대 유물들을 만났고, 각각의 만남은 흑요석과 모르베인의 어두운 유산의 본질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녀가 마법 기술을 연마하고, 세상의 비밀을 더 깊이 탐구할 때, 엘라라는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녀 자신의 힘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엘라라, 엘드름 및 가브리엘은 그들이 직면한 각각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 더욱 단결하여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산을 횡단했고, 마법에 걸린 숲의 깊은 곳을 항해했으며, 황량한 사막에 타는 듯한 모래를 용감하게도, 용감하게도 그들의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유무를 추구했습니다. 세 사람이 왕국을 더 깊이 여행하면서, 그들은 한때 모베인을 삼켜버린 어둠의 심장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이자 적인 다른 마법서들과 전사들을 만났고, 그들은 또한 고귀한 의도에 의해 움직였고, 다른 이들은 탐욕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녀의 탐구에 대한 엘라라의 헌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그녀의 멘투들의 지혜와 그녀 자신의 본능과 능력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림자가 점점 어두워지고, 판돈이 높아지자 엘라라는 그녀의 의지와 결심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시련에도 맞서고 자신이 사랑하는 세상을 옥시디언, 섹터의 부패로부터 보호하기로 결심하며 변함없이 유지했습니다. 엘라라, 엘드렌 가브리엘이 위험한 여행을 계속하면서 과거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찾는 유물의 실체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앞길은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지만, 함께 어둠과 맞서 배대로 감춰온 진실을 밝혀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6장 마법의 도시 일련의 단서들과 고대 지도들에 이어 엘라라, 엘드렌 그리고 가브리엘은 그들 자신이 오래전부터 고대에 사라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전설적인 도시인 마법의 도시의 문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숨겨진 계곡 안에 자리잡은 엘린드라는 숨막히는 광경이었습니다. 마법의 수정으로 만들어진 장엄한 탑들은 하늘로 치솟았고, 그들의 청탑은 마법의 에너지로 빛났습니다. 도시는 무수한 주문의 힘으로 흥얼거렸고, 공기는 고대 양피지의 향기와 신비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도시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도시의 방대한 마법 지식을 보존하는데, 그들의 삶을 바친 현명한 마법사들의 모임인 엘린드란 평이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엘라라의 탐구에 흥미를 느낀 위에는 왕국 구석구석의 신비로운 무덤과 두루마리의 저장소인, 도시의 전설적인 아르칸의 도서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도서관의 신성한 홀 안에서 엘라라 알드렌 그리고 가브리엘은 옵시기한 섹터나 모르베인에 대한 언급을 찾기 위해 고대 문헌을 탐구했습니다. 그들이 섹터의 어두운 역사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이 힘들게 지식의 조각들을 조립하면서 며칠이 몇 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옵시기한 섹터가 에라타스라는 강력한 마법사에 의해 만들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단일 유물에서 원소의 원시적인 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섹터의 힘은 에라타스가 통제하기에는 너무 컸고, 그것은 결국 파괴와 절망의 유산을 남기고 그를 소모시켰습니다. 그 3명은 또한 섹터가 위험한 다크마이어 늪의 깊은 곳에 위치한 그림자 첨덕으로 알려진 숨겨진 요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손에 쥔 엘라라와 그녀의 멘토들은 엘린드란 의원회에 감사를 표하고 잘못된 손에 넘어가기 전에 옵시기한 섹터를 되찾는 데 전념하며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다크마이어 늪을 향해 여행할 때, 엘라라는 엘드렌의 경이로움과 그녀가 그 벽 안에서 얻은 지식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법의 도시는 그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그녀는 언젠가 돌아와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미래 세대화 공유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다크마이어 늪의 가장자리에 이르자, 세 사람은 불길한 풍경을 만났습니다. 그 늪은 뒤틀린 나무들, 탁한 물, 그리고 그들의 일거수일 두족을 지켜보는 듯한 사악한 그림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취조하지 않고, 엘라라, 엘드렌, 그리고 가브리엘은 그들의 변함없는 결심과 엘린드라에서 얻은 지식에 이끌려 늪 속으로 더 깊이 모험했습니다. 그들이 위험한 지형을 항해하면서, 세 사람은 수많은 도전과 적들을 마주쳤고, 각각은 지난번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극복한 각각의 장애물들과 함께, 그들의 결심은 더 강해지고, 그들의 유대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엘라라와 그녀의 멘투들은, 르페 심장부와 그림자 첨탑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옥시디언셉터와 그것이 품고 있는 어둠은 그들의 소나기에 있었고, 엘라라는 그녀의 마법, 여행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 여전히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둠에 맞서 진실을 밝힐 준비를 할 때, 엘라라, 엘드렌, 가브리엘은 하나가 되어 서서 그들의 마음은 용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휘두른 마법의 빛으로 그들의 영혼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마법의 도시는 지식으로 그들을 무장시켰고, 그들은 그림자 첨탑의 깊은 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어떤 것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7장 마법사 의회, 엘라라, 엘드렌 그리고 가브리엘이 다크미어 늪의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울 때, 그들은 모든 모퉁이에 도사리고 있는 끝없는 위험으로 인해 그들의 진보가 느려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3인조는 그들의 여행이 그들의 마법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마법세계의 위험한 정치를 항해하는 그들의 능력을 시험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동맹과 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한 엘드렌은 왕국 내 마법의 균형을 오랫동안 감독해온 강력한 마법사들의 고대 질서인 마법사 평이의 지혜를 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존재가 비밀에 쌓여있었지만, 엘드렌은 그들의 지식과 영향력이 옵시디아셉터를 찾는 데 결정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크 마이언돔를 통해 며칠 동안의 고된 여행 끝에, 세 사람은 마침내 의외의 성소에 숨겨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은빼된 문을 통과할 때, 그들은 복잡한 테피스트리로 장식되고 고대통 선반이 늘어선 화려한 방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방의 맨 끝에는 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법사 협의회는 엘라라가 지금까지의 여정을 설명하고, 옥시디아셉터를 추구하는 것을 설명하는 동안 열심히 들었습니다. 의원의 구성원들은 상황의 심각성이 눈에 띄는 걱정스러운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긴장된 순간 후, 아크트루스라는 이름의 지혜로운 마법사인 유유의 수장이 세 사람에게 연설했습니다. 당신의 탐구는 고귀한 것입니다. 젊은 알라라. 그리고 당신의 결단력은 칭찬할 만합니다. 라고 그는 부드럽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흑여석의 엄청난 힘과 어둠의 인공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추구했고, 모두 부패한 영향력에 굴복했습니다. 엘라라는 결의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위험을 이해하지만, 이 의물이 우리 세계를 위협하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찾아서 그 힘이 다시는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크트루스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마법사 위원회가 당신의 탐색을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라. 젊은 마법사여. 당신이 걷는 길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일단 그것을 시작하면 뒤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위의의 지원에 감사하며, 엘라라와 그녀의 멘토 등 위의의 성소에 보관된 방대한 지식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의 첨탑과 그 안에 있는 많은 위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면서, 오대의 텍스트, 지도, 두루마리를 자세히 살펴보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연구 외에도 마법사 위원회는 그들의 여행을 돕기 위해, 세 명의 사람들에게 마법의 유물과 부적도 제공했습니다. 이 보물들 중에는 어둠의 마법에 부패한 영향으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작고 겸손한 부적이 있었습니다. 엘라라는 옥시디언셉터를 찾는 데 있어, 기중한 것으로 판명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 발견한 지식과 강력한 공예품을 손에 쥔 엘라라, 엘드렌 가브리엘은 위의의 성소를 떠나, 다크마이언 읍의 중심부로 여행을 재개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법사 평의회와 작별하면서, 아크트로스는 엘라라에게 마지막 조언을 했습니다. 젊은 주술사여, 기억하소서, 진정한 힘으로 가는 길은 한 사람의 마법의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가장 어두운 그림자도 극복할 것입니다. 마법사 위원회의 지혜가 뒷가에 올려 퍼지면서, 엘라라는 그녀와 그녀의 멘토들이 모험을 떠나면서,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림자의 첨탑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도전들입니다. 탈장 어둠의 숲, 의회 회의실의 성역을 떠난 엘라라, 엘드렌, 그리고 가브리엘은, 다크마이언 읍을 통해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늪의 심장부에 가까워졌을 때, 그들은 영원한 황혼에 쌓아있는, 울창하고 불길한 숲인 어둠의 숲을 발견했습니다. 그 숲은 악의적인 생물들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심지어 가장 노련한 모험가들도, 감히 그 깊은 곳에서 멀리 모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 숲으로 들어가자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섬뜩한 침묵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림자는 뒤틀린 나뭇가지를 따라 춤추는 것 같았고, 뚜렷한 공포감이 공중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항상 조심스러운 멘토인 엘드레는, 엘라라와 가브리엘에게, 어둠의 숲의 모든 구석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경계를 유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마법사 위원회가 제공한 지도와 지식에 이끌려, 엘라라와 그녀의 동료들은, 숲을 통해 천천히 나아갔고, 그들의 감각은 억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고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상한 짐승들과, 위험한 지형을 포함한,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합된 기술과 의회가, 그들에게 선물한 매혹적인 공예품으로, 그들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숲속으로 깊이 파고들수록, 어둠은 더욱 강렬해지는 것 같았고, 세 사람은 옥시디언셉터의 힘에, 무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들이 고목에 꼬불꼬불한 가지 밑에서 쉬고 있을 때, 그들은 갑자기 공포와 절망을 먹은, 진짜 어둠의 생물인, 그림자의 무리에 의해 덮쳤습니다. 비록 위트들이 만만치 않은 적이었지만, 엘라라와 그녀의 멘토들은, 기술과 정확성으로 마법을 휘두르며,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엘라라는 아크트루스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힘으로 가는 길은 마법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지혜의 용기를 얻어, 에너지를 집중시켰고, 마법의 힘의 급상승으로, 위트리스들을 그들이 왔던 곳에서, 다시 그림자 속으로 쫓아냈습니다. 지쳤지만, 승리한 세 사람은, 숲의 어둠이 다시 한번 다크마이어 늪에 축축하고, 탁한 깊이로 서서히 자리를 내주고 있다고 다그쳤습니다. 그들이 어둠의 숲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엘라라는 그늘진 깊은 곳에서 배운 교훈에 감사하며,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림자의 첨탑이 이제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동안, 엘라라, 엘드렌, 그리고 가브리엘은, 그들의 여행의 마지막 구간을 위해, 자신들을 단련했습니다. 옥시디언셉터는 위험한 늪바로 넘어있었고, 왕국의 운명은,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었습니다. 그들의 탐구를 끝까지 보기로, 결심한 세 사람은, 앞에 놓인 어둠에 맞설 준비를 하며, 모험을 떠났습니다. 삼부심의 대가, 구장 치명적인 조, 엘라라, 엘드렌, 그리고 가브리엘이, 고리엘이, 다크마이어 늪의 중심으로 모험을 떠나자, 공기는 억압적이고, 마법같은 에너지로 두꺼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림자의 첨탑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한걸음 한걸음 걸을 때마다, 책임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늪의 위험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이 세 마리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사악한 생물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결심과 유대감 그리고, 마법의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을, 변함없이 의지했습니다. 어느 운명적인 전역, 그들은 탁한 물을 헤치며, 나아가고 있을 때, 고대의 전쟁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전쟁에, 썩어가는 잔해들이 흩어져 있었고, 어부시디안 슬프터가, 한때 일으켰던 버그를 오싹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잔해 속에서, 그들은 뒤틀리고 복수심에 찬 영혼, 지액셉터의 어둠의 힘에 의해 타락했고, 이제 그것을 다시 주장하려고 했던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이어진 전투는 양측이 서로에게 마법의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격렬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엘라라와 그녀의 멘토들은, 부패한 영혼을 붙잡아둔 채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적은 교활했고, 전투의 열기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사악한 함정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을 구하고, 그들의 탐구를 완료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으로, 엘라라는 그녀의 마법의 힘에 가장 깊은 비축물을 이용했고,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의 급률을 분출했습니다. 그녀의 마법의 순수한 힘은, 타락한 영혼의 방어를 산산조각 내고, 그것이 온 곳에서, 그림자의 세계로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은, 끔찍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에너지가 속구치는 것을 견디지 못한 엘라라의 몸은, 힘이 눌려 쓰러졌고, 의식을 잃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린 제자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엘드렌과 가브리엘은, 그녀를 으반해 안전한 피난처로 데려갔습니다. 엘드렌과 개브리엘은, 그녀의 부상을 돌보면서, 종종 큰 힘을 동반하는 무거운 대가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엘라라가, 실현해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어두운 시간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이 그림자에 가려져, 고려의 치유 마법을 휘두르며, 신기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수기계 같은 이방인의 보살핀 말에, 엘라라의 상태는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녀의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고, 힘은 회복되었습니다. 권력의 대가와 그것이 요구하는 희생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세 사람은 그림자, 첨탑으로의 여행을 계속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한 번 더 출발했을 때, 공기는 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방의 길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탐구의 대가는, 아직 완전히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용히 상기시켜줍니다. 10장 힘의 대가, 엘라라가 신비한 치료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힘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일어난 사건들을 반성했습니다. 타락한 마법사와의 싸움은, 그녀에게 힘의 진정한 본질과, 그것을 휘두르는 데 필요한 희생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였고, 이제 그녀는 그러한 권력을 이용하는 데 드는, 진정한 비용을 이해했습니다. 3인조가 여행을 체계하면서, 엘라라는 그녀의 새로운 지식에 무게와 실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많은 것을 아사간 것과 같은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왕국의, 그림자를 들이온 어둠의 근원인 흑요석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순간, 엘드렌과 가브리엘은, 엘라라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마법서로서, 자신들의 길에서 마주했던 도전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힘의 균형에 대한 자신들의 투장, 어둠의 벼랑 끝에서 휘청거렸던 순간들, 그리고 빛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했던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엘라라는 힘이 단순히 원초적인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책임감 있게 휘두르는, 지혜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림자 첨탑에 가까워질수록, 그 세 명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어두운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옵시기한 슬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그들의 힘과 결심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를 했습니다. 엘라라, 엘들은, 그리고 가브리엘은 앞에 놓인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의 전투에 대비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어둠과 절망에 쌓인 우뚝솟은, 요새인 그림자 첨탑의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공기는 옵시기한 슬퍼의 힘으로 지쳤고, 세 사람은 그 부패한 영향력이, 그들의 발 아래, 바로 그 땅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들의 가장 큰 도전이, 여전히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림자 첨탑의 깊숙한 곳에서, 엘라라와 그녀의 멘토들은, 그들의 마법적인 기량뿐만 아니라, 회복력, 단결력, 그리고 자기 희생을 위한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과, 성과 간의 어둠과 맞서면서, 자신들의 길에 서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힘을 찾았습니다. 그림자 첨탑의 중심부에서, 그들은 마침내 차갑고, 생명력이 없는 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두운 힘인 옥시디언셉터와 마주쳤습니다. 엘라라가 유물을 요구하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그녀는 진정한 힘으로 가는 길은, 마법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있다는, 아크트루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여행의 교훈으로, 엘라라는 그녀의 혈관을 통해, 흐르는 힘을 가진 옥시디언셉터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유물 안에 어둠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의 힘과, 그녀의 멘토들의 지지로, 그녀는 그것에 부패한 영향에 저항했습니다. 엘라라, 엘드렌 가브리엘은 힘의 대가를 치렀고, 그들은 이제 옥시디언, 셉터의 어둠으로부터 왕국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놀라운 것을 성취했다는 것을 알고 승리하고, 단결한 그림자의 첨탑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마주했고, 이전부터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1장 불가사의의 동굴, 옥시디언셉터를 손에 나온 엘라라, 엘드렌, 그리고 가브리엘은, 마법사 위원회의 강력한 유물을 반환하기 위해,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위험한 지역을 여행할 때, 그들은 신비롭고 빛나는 베일에 가려진, 외딴 계곡 안에 자리 잡은 숨겨진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의 신비로운 아우라에 흥미를 느낀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징후가 있는지 감지합니다. 그들이 동굴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들은 동굴이 그들이 본 어떤 장소와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은 수많은 마법의 생물들과 전설적인 사건들을 묘사하는 복잡한 조각들로 장식되었고, 그들의 표면은 부드럽고, 천상의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들이 더 깊이 모험할수록, 그 동굴은 더 경이로워졌습니다. 그들은 마법의 에너지로 흥얼거리는 결정체 뒤, 잊혀진 지식으로 가득 찬 고대의 책, 그리고 그들만의 삶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매혹적인 공예품들의 광경에 경탄했습니다. 그 동굴은 신비한 예술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증거인 마법의 불가사이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들이 동굴의 깊은 곳을 탐험할 때, 엘라라, 엘드렌, 그리고 가브리엘은 강력하고 고대적인 주문에 의해 입구가 봉인된 숨겨진 방을 발견했습니다. 세심한 연구와 협력 후에, 그들은 방의 비밀을 드러내면서 마법을 깨는데 성공했습니다. 방 안에서 그들은 마법 에너지의 강력한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순수하고 억제되지 않은 마법의 본질로 펄럭이는 수정핵입니다. 엘드렌은 그의 방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을 전설적인 아르케인의 심장으로 인식했는데, 마법 자체의 기온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엄청난 힘의 인공물입니다. 그들이 아크네의 심장 앞에 섰을 때, 그 세 사람은 그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카네의 심장과 옥시디언셉터에 결합된 힘으로 그들은 마법의 세계를 재구성하고, 평화와 번영해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며, 엘라라, 엘드렌, 그리고 가브리엘은 그러한 힘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유혹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불가사의 동굴과 아카네의 심장에 대한 지식을 지키겠다고 맹세했고, 그것들이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국의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을 보장했습니다. 새로운 목적의 식과 함께, 그 세 사람은 그들이 발견한 놀라운 비밀에 대한 지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경이로운 동굴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마법사 평의회로 돌아가는 여정을 계속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마법의 힘뿐만 아니라, 지혜와 이해력에서도 성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그들은 왕국을 보호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12장 적과 맞서다, 옥시디언 세프터가 확보되고 불가사의 동굴에 대한 지식이 밀려난 가운데, 엘라라, 엘드렌, 그리고 가브리엘은 마법사 협의를 향해 다시 여행했습니다. 그들의 길을 따라, 그들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들의 탐구의 시련은 그들이 직면한 어떤 장애에도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회의 거점에 가까워졌을 때, 그들은 그들을 지켜보는 불길한 존재를 느꼈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강력하고, 사악한 힘에 관심을 끌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어두운 목적을 위해, 흑요석과 아케인의 심장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의 적인 모드레이크라는 교활하고, 무자비한 마법사는, 어둠 속에 숨어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 자신의 의지에 굴복한 어두운 생물과, 타락한 존재들의 군대를 모았고, 이제 그들을 엘라라, 엘드렌, 그리고 가브리엘의 유물을 빼앗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모드레이크의 군대가 세 사람에게 다가오면서, 그들은 전투를 준비했고, 그들의 마음은 결의와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왕국의 운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마법의 유물이 잘못된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어진 전투는 치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고, 양측은 서로에게 그들의 모든 마법의 힘을 펼쳤습니다. 엘라라와 그녀의 멘토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그들의 결합된 힘은 그들을 집어삼기려는 어둠에 대항하는 가공할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드레이크의 군대에 영원히 맞서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투의 열기 속에서, 엘라라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옥시디안 섹터와 아카네의 심장이, 모드레이크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마법의 힘을 사용하여, 모드레이크의 손이 닿지 않는 먼 왕국 구석으로 유물을 흩트리는 주문을 던졌습니다. 주문은 성공적이었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마법의 에너지가 그녀를 통과할 때, 엘라라의 몸은 고통으로 뒤틀렸고, 그녀는 힘을 다하여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드레이크의 계획이 좌절되었고, 그 유물들은 이제 그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전투의 흐름이 그에게 등을 돌리자, 모드레이크는 어쩔 수 없이 후퇴했고, 권력과 지배에 대한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돌아올 것이며, 언젠가 그의 통치 아래 왕국이 흔들릴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전투가 끝나자, 엘라라와 엘드렌과 가브리엘은 함께 서서, 그들이 한 희생을 알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적과 맞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둠이 왕국을 위협하는 한, 그들은 왕국의 수호자로서 서서,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마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힘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마법사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등불이었고, 인간 정신의 힘에 대한 증거였으며,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희망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4부 최종 결정, 13장, 파이널 쇼다운, 엘라라, 엘드렌, 가브리엘이, 옵시디언셉터와 아카네의 심장을 흐트린 지 몇 달이 지났고, 그들은 모드레이크에 불가피한 기환을 준비하는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고대 문원들을 연구했고, 그들의 마법 기술을 연마했으며, 어둠과의 싸움에서 그들과 함께할 동맹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우려했던 대로, 모드레이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이용해 훨씬 더 큰 힘을 모았고, 그의 군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습니다. 3인방과 모드레이크의 마지막 결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 왕국의 운명은 그 균형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투의 날이 밝자, 모드레이크의 군대가 마법사 평유의 요새로 진격하면서, 하늘은 어두워지고 전조가 되었습니다. 위에는 엘라라와 그녀의 멘토들과 함께, 그들의 적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겨려와 겨리로 가득 찼습니다. 양측이 충돌할 때, 공중은 귀청을 찢을 듯한 마법의 주문 소리와, 무기의 충돌로 가득 찼습니다. 엘라라, 엘드렌, 가브리엘은 치열하게 싸웠고, 그들의 힘은 그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적들을 패배시켰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모드레이크 자신과 맞서는 것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은 모드레이크와 마주보고 섰고, 그들의 눈은 말없는 도전에서 모드레이크와 마주쳤습니다. 강력한 마법사는 그들의 결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승리가 그의 손아귀에 있다고 믿었고,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주장할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 대결은, 엘라라와 그녀의 멘토들이 모드레이크에게, 그들의 마법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법사는 그의 어두운 힘이 그들을 압도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같은 종류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 주변에서 전투가 격렬해지자 엘라라, 엘드렌 가브리엘은, 왕국의 운명을 결정할 서사시적인 결투에서, 모드레이크와 대결했습니다. 뒤뜨리고 강력한 마법사인 모드레이크는, 그의 끊임없는 야망으로 인해, 그의 어둠에 힘이 증폭된 무서운 적수였습니다. 결투는 마법의 주문과 주문의 홍수로 시작되었고, 양측은 우위를 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모드레이크는 그림자 같은 힘줄을 쏟아 상대를 함정해, 따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라라는 눈부신 빛의 방패로 맞서서 힘줄을 비껴들고, 멘투들을 해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엘드렌과 가브리엘은 그 싸움을 참여했고, 그들의 수년간의 경험과 신비한 예술에 대한 숙달은, 그들의 신속하고 계산된 공격에서 분명했습니다. 엘드렌은 강력한 해오리 바람을 불러모아, 모드레이크의 발을 쓸어버리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 했습니다. 한편, 가브리엘은 모드레이크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집중했고, 어둠의 마법사의 마법 장벽을 서서히 깨뜨리는 주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모드레이크는 쉽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요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는 어두운 에너지의 물결로 보복하여 엘라라, 엘드렌, 그리고 가브리엘을 발에서 떨어뜨리고, 순간적으로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회를 감지한 모드레이크는 그림자 생물 무리를 불러, 세 명을 무리지어 그들을 압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빨리 생각한 엘라라는 힘을 모아 날카로운 빛으로 전장을 목욕시키는 주문을 풀어, 그림자 생물들을 쫓아내고, 세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주었습니다. 엘드렌과 가브리엘은 모드레이크의 무자비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투가 잠시 중단된 틈을 타 다시 뭉쳤습니다. 결투가 절정에 이르자, 마법의 에너지가 분출되는 강렬함과 함께, 공기가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엘라라, 엘드렌, 가브리엘은 하나가 되어 싸웠고, 그들의 연합된 힘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더욱 집중적이고 정확해졌고, 각각의 공격은 파괴적인 충격으로 착륙했습니다. 모드레이크는 상황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고,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최후의 노력으로, 그는 전장을 평정할 수 있는 파괴의 물결을 촉발시킬 금지된 주문을 던지려고 시도했습니다. 위협을 인식한 3인방은 일제히 대재앙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엘드렌과 가브리엘은 모드레이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데 집중했고, 그의 발 아래 바로 땅을 덜컹거리게 하고, 번개의 호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한편, 엘라라는 자신의 가장 깊은 힘을 모드레이크의 공포통치를 완전히 끝낼 주문으로 바꾸었습니다. 엘라라의 주문은 그 뒤에 있는 그들의 결합된 힘이 완전한 힘으로 모드레이크를 파괴적인 정확성으로 강타했습니다. 어둠의 마법사는 맹공을 견디지 못했고, 그의 몸은 잿더미로 부서졌고, 그의 마지막 비명은 그의 패배의 증거로 공중에 우여 퍼졌습니다. 결투는 승리했고, 왕국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엘라라, 엘드렌, 가브리엘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들의 마음은 안도와 승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마주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의대는 깨지지 않고, 그들의 영혼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왕국은 다시 안전해졌고, 힘의 균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이 마법사 평의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여묵으로 환영받았고, 그들의 업적은 모두에게 축하받았습니다. 그들은 큰 도전에 직면했고, 큰 희생을 치렀지만, 왕국을 보호하고, 마법의 균형을 보존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에 결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사는 희망, 우정, 그리고 인간 정신의 불굴의 힘을 모두 상기시키며,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왕국을 구한 것은 원초적인 힘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힘과, 그 과정에서 싸움 유대감 때문이었습니다. 14장 더 밝은 내일, 모드레이크의 패배의 여파로 왕국은 재건되기 시작했고, 마법사의 뒤에 남겨진 황폐함에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어둠이 정복되었다는 지식 속에서 희망과 통일감을 찾았습니다. 엘라라, 엘드렌 가브리엘은 힘과 인내의 상징이 되어, 왕국을 치유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결합된 마법의 능력은, 촌성된 땅을 복구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잘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여행 동안, 그 3명은, 그들의 행동에 영감을 받은 다른 마법사들과, 마법의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국 전체에서, 마법의 균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연합전선을 형성하면서, 그들과 합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마법사 협의에도, 변화를 겪었습니다. 큰 역경에 직면하여, 통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후에는, 스스로를 재구성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지식과, 마법 비술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고, 마법 공동체 내에서, 성장과 혁신을 촉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오드레이크의 공포통치가 남긴 상처는,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왕국은 다시 반영했습니다. 공기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로 가득했고, 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에너지로 복적였습니다. 한때 어둡고 불길했던 하늘은, 이제 다시 회복된 희망의 반영인 맑고 밝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마법사가 된, 엘라라는 엘드렌과 가브리엘의 지도 아래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 자신의 제자인 엘라라는, 어린 소녀를 맡았는데, 그녀의 열정과, 잠재력은 얼마 전에, 엘라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해가 지남에 따라, 엘라라, 엘드렌, 가브리엘 및 그들의 동맹국들은, 항상 어둠이 돌아올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왕국을 계속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과의 싸움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균형을 지키고, 모두를 위한 더 밝은 내일을 보장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켰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영웅주의와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시대에 걸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세대들이 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어둠을 마주하고, 승리를 거둔 마법서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의 유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의 등불로 빛났습니다.